해커스 변호사 삼순환 1회 행정법 사례 자 복통이 차량을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점수에는 너무 연련하지 마세요. 그리고 채점자마다 조금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연련하지 마시고 한번 볼게요. 취의성의 소송 요건은 소재기 적법성 물어볼 때 쓰는 건데 질문 형태대로 목차를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갑이 주장하는 지침위반의 위법성, 주장의 타당성 즉 갑의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줄긋고 주치위반의 위법성, 이와 관련해서 쟁점은 결국 이 사건 지침이 법규성이 있는지 여부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거기에 맞게 좀 써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다음 본안 판단, 이렇게 질문 형태로 좀 목차를 따는 게 좋겠다. 이 사건 처분의 성질, 재량행위라는 걸 써주고 뭐 뒤에 행정규칙 이론만은 쓸 필요 없겠어요. 이 처분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지침이 재량준칙이 되는 겁니다. 논리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법률요보는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이거 많이들 썼던데 이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행정규칙은요.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법적 근거. 불효죠. 필요 없습니다.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도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즉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안된다. 안됩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령에서 행정규칙에 위임을 해서 법규상, 즉 국민의 권력물을 규율하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되는 것이죠. 설문에서 법령에 위임 없이 훈령으로 제정했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 필요 없이도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것은 위임을 안 받았다는 것은 안 받아도 돼요. 즉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 자, 다음 자기구성 원칙을 논리적 순서로 평등보다는 자기구성 원칙을 먼저 써야 돼요. 뭐 때문에? 자기구성 원칙은 평등원칙의 파생법리죠. 파생법리 또는 파생원칙이라고 써도 돼요. 다음 신뢰법원칙도 나오는데 판례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판례는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보가치는 신뢰가 없다고 했어요. 판례를 정확히 쓰고 사안의 교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지침같은 행정규칙의 공표는요. 공적견의 표명은 됩니다. 안 된다고 쓴 답안제가 맞는데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도 공적견의 표명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교수님들의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판례를 모르니까 판례를 많이 못 썼는데 판례도 좀 많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질문 형태대로 많이 못 쓰다 보니까 여기서 좀 점수를 많이 깎였네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이거 안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써줘야 돼요. 채점자한테 편의를 줘야 되기 때문에 특허라는 단어가 나오면 설권성과 공익관련성 두 단어만 써주면 됩니다. 설권성과 관련해서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받으면 개인택시 개인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설권성 그리고 여객운송이니까 국민의 교통과 관련해서 공익관련성이 큰 거죠. 사고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재량인지를 답안지에 제대로 안 썼는데 법계의 체제형식 문헌, 당행정부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행정 행위의 성질로 이거 포속 꼭 해주세요. 이거 안 한 답안지가 너무 많아. 이거는 정리는 안 해도 좋습니다. 아론은 두세요. 특허면 재량이고 이런 특허의 기준 설정 행위도 재량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답안지에는 꼭 안 써도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봐두면 좋겠어요. 다음 2-20점짜리죠. 법령부충적 행정규칙 규범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부충적 행정규칙이어야 된다는 거 법령부충적 행정규칙인지 잘 썼어요. 특히 조문포섭을 꼭 해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된다. 상황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 17조 7항이죠. 7항에서 관할 행정청이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유임의 근거 규정인데 이거 못 찾은 답안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장관이 정한다 장관이 고시한다 고시등으로 정한다 또는 관할 행정청이 정한다 그러면 고시등으로 정하는 겁니다. 평등원칙 위반 합리적 위험 없는 사내의 경우 판례 사내의 경우 의 판례 사내의 경우 아주 전형적인 답안지 좋은 포맷이에요.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음 관련 판례를 정확히 적어주는 게 중요한데 판례는 정확히 숙지가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점수가 좀 이 부분에서 깎였네요. 대상적격 거부처분 성립 요건 뭐 여기는 좋습니다. 행계청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답안지를 못 쓴 답안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취소송의 소송 요건 중 대상적격에서 거부처분이 되기 위한 거부처분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한데 그 신청권으로서 행계청을 논의하는 겁니다. 결국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신청권이 있으면 거부처분이 되는 거고 그럼 대상적격이 충족되는 거죠. 이 논리를 답안지에서 써주세요. 결국 행정개입 청구권이 있다면 신청권 청구권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세요. 포함감계가 있긴 하지만 거부처분으로 성립되고 그러면 취소송의 대상적격을 충족한다. 이 논리구조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안 같은 경우는 개선명령의 법적 성례부터 써야 돼요. 개선명령이 기속이라면 행정개입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재량이기 때문에 재량의 영수축을 써줄 필요가 있거든요. 따라서 개선명령의 법적 성질 재량인지 이거 누락된 거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소재계와 적법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소송요건이 문제가 되죠. 그중에 대상적격과 관련해서 이러한 거부반려가 처분인지 거부처분에 성립요건 신청권이 필요하냐? 필요하면 그런 신청권으로서 행계청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개선명령의 법적 성질을 여기서 했는데 미리 빼도 좋고 여기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재량행위를 쓴 이유는 뭐냐면 기속행위라면 행정개입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나 재량행위라면 결국 영수축으로 연결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해당 파트에다 썼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리 빼도 좋고 여기다 써줘도 좋아요. 성립요건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답안지였어요. 이 부분 아주 잘 썼습니다. 기타 소송요건 일반 돈 쓰는 것보다는 포섭을 직접 써주는 게 훨씬 득점이 유리하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소하게 누락된 게 한두 가지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70변대 답안지가 되는 것이겠죠. 잘 썼습니다. 다음 쟁점의 정리 훌륭 지침에 대적 구속력 보통 주장의 타당성을 물어보면 큰 목차는 갑의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목차 형태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런 일반 돈 쓰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너무 쓸 필요는 없겠고요. 왜 문제가 되는지 차라리 문제점을 여기다 적어주면 좋겠네요. 지침 위반으로 위법이 되기 위해서는 당의 지침이 법규성 대적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 바 그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판례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사안의 경우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적 구속력이 행정규칙이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이해를 하고 쓰고 있네요. 플러스 알파 더 점수 재량 점수를 여기서 조금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 질문 형태로 목차를 따는 게 좋다고 했죠. 자기구속 원칙 위반 여부 의의 써주고 유권 관련해서 쟁점 이름 퍼펙트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려고 노력해 주세요. 파생법리라는 것도 언급이 잘 됐어요. 그래서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아니라면 일반 원칙인 평등 원칙까지 내려가는 논리구조도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퍼펙트하네요. 다만 신뢰법 원칙에서는 지침의 공평화는 보과치 있는 신뢰가 없는 거 이건 리딩 판례니까 판례를 언급해주면 더 완벽한 답안지가 되겠네요. 상당히 답안지를 잘 썼어요. 관련 판례만 적어주면 더 좋았겠다. 아주 시간내에 굉장히 잘 썼네요. 좋습니다. 뭐 거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존재에서 가장 잘 쓴 답안이 같아요. 자 이문의 1 쟁점의 정리 택시하면 설건성 공익관련성만 쓰면 된다고 했죠.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준다. 설정 또는 창설 그리고 공익관련성이 크다는 걸 일조 목적에서 찾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거 목차 쓸 때요.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제 2문의 설문 2 설문 3 이런 식으로 그래야 채점자가 편해요. 지금 제가 헤맸었는데 이게 채점자도 처음에 헷갈렸을 거예요. 아마 법령 보청자 행정규칙은 이거는요. 10점 이상의 중요 쟁점이에요.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되겠죠. 다른 부분을 조금 줄이고 이 부분을 더 늘렸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포석 같은 걸 잘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조금 날림이 됐는데 그래도 아주 답안지 쓰는 실력이 상당히 좋네요. 법안의 조치까지 물어봤고 이렇게 하니까 질문 몇 설문이 이런 식이라도 옆에다 써주면 좋겠어요. 판례 취소형에 소송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봐서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 아주 잘했어요. 잘 썼습니다. 다음 마지막 행계청 대상적격이 주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쟁점의 정리인데 그냥 소송요건 이름만 쭉 쓰면 이게 쟁점의 정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기타 소송요건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영역만 써주면 돼요. 소송요건에서는 대상적격에서 첫 번째 거부점은 성립요건 신청원이 필요한지와 두 번째 필요하다면 사안의 경우 행정기입청권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그거 위주로 써주고 기타 소송요건은 포석 내지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써줘도 좋겠습니다.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기타 소송요건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열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해서 쓰는 걸 우리가 줄 처리한다고 표현해요. 그냥 줄 처리를 할 때는 심표만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자 아주 잘 썼어요. 다음 재량행위인지 재량이니까 지침이 재량준칙이 된다고 했죠. 판례를 한자로 써도 좋은데 이런 거는 쓰지 마세요. 조문에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자격호소 원칙 파생법리라는 걸 먼저 쓰고 자격호소 원칙에서는 쟁점이 있잖아요. 즉 재량준칙에 있을 때 설례 필요성 지침이 재량준칙이라는 걸 못 찾았다면 이걸 못 찾았다면 자격호소 원칙에 쟁점을 못 찾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노력하면 안 되겠다. 평등원칙 오히려 평등원칙보다는 자격호소 원칙에서 이런 쟁점을 부각시켰어야 됩니다. 신뢰법원칙은 요건까지 다 쓸 필요가 없고 관련 판례만 정확히 써주면 돼요. 관련 판례를 모르면 그때는 요건 다 써야죠. 비례원칙까지 행정기본법 언급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조문 쓸 때는 표가 나긴 좀 이렇게 써주면 좋겠어요. 자 그렇죠. 이렇게라도 해서 눈에 딱 띄게 만들어줍니다. 법적 성질 설권성 공익가연성 결론특허 재량 재량은 참조조금을 좀 언급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질문 형태로 목자 딴 거 아주 좋아요. 결국 규범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 법규성이 있는지 왜 문제가 되는데 형식은 행정규칙 형식이 불과하기 때문에 마치 법규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용을 보니까 법령의 유임을 받아서 국민의 권림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그냥 쭉 썼는데 들여쓰기를 좀 하시고 첫 줄을 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바뀔 때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따닥딱 붙였으면 붙였으면 이거 채점하기가 힘들어요. 중요한 내용을 쓰면 끊어버리고 아니면 줄 바꿔서 다시 들여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끝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런 데를 줄이는 거죠. 지금 여기 보세요. 갈락이 바뀌었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정렬시키는 거예요. 이걸 들여쓰기라고 해요. 안으로 들인다고 해서. 첫 줄만 이렇게 들여쓰기 하면 보기가 좋아요. 개선믹력의 법적 성질 그리고 대상적격 먼저 빼서 이렇게 쓸 수 있죠. 행정기의 청구권 인정 여부를 별도 목적으로 땄어요. 행정기의 청구권에 존재한다. 인정된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데 신청권에 있으니까 거부는 처분이 되고 즉 반려행위는 처분이 되니까 대상적격을 충족하고 기타 소득요건 포섭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쓰기 힘들면 기타 소득요건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갑의 소재기는 적법하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섭을 좀 하면 아무래도 교수한테 더 어필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기타 소득요건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쓰려면 소득요건은 일반 눈이라도 우에서 썼어야 돼요. 치송이 일반 눈으로 쓰지 않으려면 직접 포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회 답안지 치고 상당히 잘 썼네요. 이 정도 쓰면 아주 고속점 답안지가 될 겁니다. 자 복습 동영상 촬영을 이것으로 마칩니다.